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젤리 고춧가루 소스는 초콜릿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소스는 아이스크림으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소스는 정말 맛있었어요! 소스는 아이스크림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치즈가 맛있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이 빅빅스 뱅이예요 와우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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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aire 핫도그 먹방이 너무 좋아요 뼈에 음료가 숨어있어요 뼈에 뼈에 가득한 맛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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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고 해요 소금을 많이 씹는다 소금은 너무 맛있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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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